자 그러면 이제 1929년도 이제 좀 근래로 들어오네요. 1929년도에 미 증시가 대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말도 못했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요 뭐 운도 없었고 또 정부가 잘못한 게 둘 다 같이 터져야 97년 우리 외환이기도 그렇고 1929년 미국의 대공황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경제 대공황도 그렇고 2008년 글로벌 대부랑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운이 없었어요 일단 운이 없을 때 터집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정부가 조기에 그걸 잘 진화시키면 되는데 그걸 좀 잘못할 때 악순환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 걷잡을 수 없어지는 파국으로 가게 되는 경우를 보는데 1929년 대부랑의 불운이 두 가지를 겹쳤죠. 첫 번째 불운은 당연히 주식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금리를 인상했으면 인상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버블이 펑 터졌을 거 아니에요. 주가가 뭐 얼마 전까지 100포인트 있던 게 300포인트가 됐는데 누가 봐도 저 눈이 다 돌아가 있고 제가 주식 투자하는데 옛날에는 또 지금보다 훨씬 규제가 약하니까 다 돈을 빌려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두 기쁜이 은행 가가지고 아 제 주식이 100만 불이 있는데 600만 불 대출 돼요? 그러면 아 금리 7% 콜! 이러면서 서로 돈을 빌려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옛날보다 700만 불 빌려가니까 800만 불! 와 큰 돈이잖아요. 이 800만 불로 주식 투자를 하니까 1%가 나면 8% 그렇지 않습니까? 2%가 나면 16%가 되는 어마어마한 수익의 레버리지를 가져오는 대신에 주가가 10% 폭락하는 순간 모든 돈은 왜냐면 이자 비용도 있으니까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가가 하루에 10% 이상씩 블랙프라이데이 이럴 때마다 폭락하니까 암흑의 피해 이제 금요일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요.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주식에 빌린 돈을 못 갖게 되니까 은행이 이제 위험해지죠. 근데 이제 은행은 저한테 주식 담보대출만 해준 게 아니라 다른 수많은 고객들한테 부동산 담보대출도 하고 기업 대출도 해줬기 때문에 잠깐 지금 유동성이 부족한 것뿐인데 소문이 난 거죠. 와 저 은행 망했대. 그런 순간 사람들이 벌떼같이 줄을 섭니다. 내 돈 돌려줘. 2011년 우리 저축은행 사태 기억나시죠?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끔찍했잖아요 여러분. 그 여름 땡빛에 사람들이 자기 돈을 건지기 위해서 또 예금인 줄 알고 가입했더니 후순위 치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끔찍했던 일이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럴 때 중앙은행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제가 중앙은행 아까 계속 은행 역할을 하셨으니까 중앙은행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임 대표님 은행이 이제 계시는 은행에 제가 전화를 하는 거죠. 어 거기 별일 없어? 아 이제 제가 연준이죠. 어 연준 의장님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뱅크런 났습니다. 뱅크런이 뭐야? 아 지금 예금을 전부 다 돌려달라 그러는데 저희들 얼마든지 자산 돈 빌려준 게 건전한 대출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현금의 유동성은 지금 말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고객들이 와가지고 돈 달라는 걸 갖다가 전부 다 저희가 지급을 하기에는 도저히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여력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 긴급자금 대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은 어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돈 빌려주면 백만 불 있지? 예. 저거 담보 내 오십만 불만 잡을게. 아니 저거 멀쩡한 자산인데요. 야 그래도 오십만 불이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 꼭 빌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 대신에 어 지금 금리가 6%지만 넌 잘못했으니까 10% 증발 속 금리를 이제 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긴급자금 융통 이걸 이제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최종 대부자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그때 안 했어요. 아 연준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버블을 좀 터트리는 게 경제의 도움이 되지 않겠냐.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데 사실은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꽤 있거든요. 자산시장 저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저것들 완전 버블인데 저거 다 터져서 망해버려라. 속은 시원하죠. 근데 이제 그게 망하면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은행도 어떻게 되는지 지금 봤잖아요. 그거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못했죠. 이게 얼마나 큰일이 벌어졌는지 일단 잘 몰랐던 거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더 문제는 금보니제였죠. 금보니제가 뭐냐면 이제 금 1원세에 달러를 35달러를 교환해준다. 이런 식으로 딱 금의 가치에 모든 게 묶여있는 그게 금보니제입니다. 안정적이죠. 왜냐면 금의 공급이 늘어나면 통화 공급이 늘어나고 금의 공급이 줄어들면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금광이 말랐다. 시드니 옆에 있는 금광이 다시 터졌다. 이런 거에 따라서 통화 공급이 출렁출렁거리는 그래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사실 별로 없죠.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두 나라입니다. 다시 경제가 영국과 영국과 미국 제가 항상 미국을 할게요. 영국 제가 미국입니다. 둘이 나라가 6%예요. 이자율이 똑같습니다. 왜? 파운드는 예를 들어서 1원세에 대해서 20파운드 저는 금 1원세에 대해서 35달러 이런 식으로 딱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 두 나라의 차이는 파운드가 좀 더 가치가 높은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교환이 돼 고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부동산 시장 또는 주식 시장이 패닉이 그때 플로리다 부동산 버블도 붕괴 됐고요. 주식시장 버블도 붕괴 돼서 금리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내리냐면 1%까지 내렸어요. 자 6에서 1%까지 금리를 내립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글로벌 투자하고 계시는 큰손들이 로스 땡땡땡 이런 데들이 로스차이드 불러도 되나요? 우리 뭐 KBS도 아닌데 뭐 아니 뭐 그런 데서 지금 미국에 예금해 놓은 거 이자가 1%가 됐다고 돈 다 빼 그리고 돈이 어디로 영국으로 가겠죠. 돈 하나만 있다고 지금 가장한 겁니다. 그때는 프랑스 이자를 많이 주는 나라 이자가 고정환율이니까 환위험이 없어요. 1달러를 가지고 있으나 1파운드를 가지고 있으나 이거는 금에 대한 비율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뻔하죠.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뱅크런을 완화하고 싶지만 금리를 인하해서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돈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그 공포가 있어서 다시 1931년 금리를 재차 인상해요. 빠져나가는 돈을 잡겠다고 세상에 지금 은행들이 다 망하고 있는데 놀란 거죠. 연중도 연중 내에서도 또 말이 많았죠. 그래서 이런 불운이 겹친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시장의 버블이 그렇게까지 커졌다가 또 그렇게 심하게 펑 터질 줄 몰랐던 거가 운이 없는 거죠. 운이 없는 거고 또 그때 당시 영국이랑 미국이랑 프랑스의 이런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끼리 사이도 별로 안 좋아서 안 좋았다기보다는 카리스마 넘치는 형님이 한 분 딱 계셔가지고 저기 영란은행장님 잠깐 저랑 전신통화 한번 하실까요? 이러면서 저희 금리 내릴 때 형님 같이 내리시죠. 뭐 이런 게 동시사발적으로 같이 됐으면 돈이 그렇게 유출되고 유입되고 그러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만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프랑스 그때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로 우리는 그 금리 올려서 우리한테 돈 와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자금들의 흐름 사이에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의 잘못된 행동 은행들이 파산하거나 금융기관이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속이선 부글부글 끓여 야 주식 담보대출을 너 그렇게 많이 해주면 어떡해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화는 나더라도 그래 네가 저기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 등등 수많은 자동차 회사에게 대출해 준 좋은 대출 여신이 있으니까 저거는 내가 담보를 잡았다 대신 돈 빌려줄게 뭐 이런 조치들을 취했으면 2만 개에 가까운 은행이 망하거든요. 아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은행 못 믿어. 그렇죠. 그렇죠. 주변에 은행이 망하는 데 다 망하는 데 은행이 왜 늘나 돈을 가지고 오는데 그때 금본이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돈을 빼면 전부 다 금으로 보관을 하려고 드니까 경제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겠어요. 디플레이션이 뭐 돈이 안 돌아 경제는 안 그래도 말라 죽어가고 있고 은행들 망해가고 있는데 경제에 디플레이션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면 그때쯤 되면 이제 안타깝습니다만 전쟁 정도의 강력한 충격이 없고서는 그 정도 악순환까지 진행되고 나면 전쟁과 같은 아주 극단적인 외부 충격이 없이는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가 거의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결국 미국 경제는 장기 불황 1939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묵하는 그 역사적인 비극적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무려 10년간에 걸쳐서 GDP가 한 20% 이상 감소한 상태로 10년간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뭐 박장이죠. 근데 지금 잠깐 디플레이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디플레이션이 도대체 왜 그렇게 무서운 걸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제일 무섭죠. 이게 바로 뭐냐면 중앙은행이 아무 일을 못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제가 또 중앙은행 좋은 것만 다 하시네요. 임 대표님이 이제 시중은행이에요. 제가 양쪽 완화합니다. 저금리 뭐 해서 돈을 막 만들어서 써 이러고 줍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뱅크런 겪었죠. 대출해줬다가 죄다 몰렸죠. 그렇죠. 아니 레버리지 대출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어? 나 그거 대출 안 해줄 건데 그러면서 정부 채권 사는 거야 다시. 아니면 중앙은행의 재예치 초가지급준비금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냥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양쪽 완화.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갖다가 사주는 거 정도를 통해서 통화 공급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 통화 공급을 받아야 되는 유통을 시켜줘야 되는 금융기관들이 어? 나 대출 안 해줄 건데 내가 지난번 대출해줬다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왜 해? 어? 남이 하면 내가 할게. 어? 우리 뭐 실물 나와도 된다 그랬으니까 어? 옆에 도쿄 미스비시가 하면 제가 할게요. 어? 미주홀딩스에 하면 제가 할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뭐 다이와가 하면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 때문에 안 할래. 아니 남 잘되는 거 보고 따라하면 따라했지 내가 그 앞에 서서 우리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그걸로 뭐 부동산 담보대출 장사를 하고 해서 이자 수익 하나 관심 없어요. 살아남는 게 우선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될 때 금리 인하의 수단이 없잖아요. 제로 금리가 딱 되고 난 다음에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더 심각한 건데 사람들 사이에 어떤 기대가 형성되는 거죠. 야 돈이 안 돈대. 앞으로 집값, 부동산, 자동차, 핸드폰, 텔레비전 등등 수많은 그 비싼 내부재들 비싼 물건값들은 야 이거 누가 산대. 기다리면 값이 빠질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나 값이 빠질 때까지 기다릴래.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네. 나의 소비는 남의 매출이거든요. 기업들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일본이 대표적인 게 우리 한번 생각해보시면 산유 혹시 기억나세요? 네. 산유. 네. 파이오니아 혹시 기억나세요? 그 전축. 옛날에 전축이라고 그랬죠. 네. 아이와 혹시 기억나세요? 아이와도 조그만 카세테잎 같은 거. 카세테잎. 히다찌. 애니시. 애니시. 지금 후지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업들은 전부 다 어떤 기업들을 제가 이야기 하냐면 일본을 한때 호령하고 세계 전자시장을 호령하던 일본의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곤란을 겪었거나 혹은 없어진 기업들을 제가 이름을 리스트를 댔습니다. 이 수많은 기업들 2차 전지 시장에 산유 빼고 없었잖아요. 근데 뭐 파나소닉이 인수됐고요. 그 밖에도 다른 기업들 수많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이 사라진 이유가 그 기업들이 못 나서여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거대한 1억의 인구가 만들어주던 일본이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에 말라버리니까 아이고 이거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캡티브 시장이 바로 내수인데 내수 시장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매년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이 빚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구조조정하면서 버티겠죠. 그러나 그래도 어떤 돌파구 해외에서 돌파구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망하거나 합병 당한 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해외에 팔려나가거나 해외에 팔려나간 경우가 대표적인 게 샤프. 아 샤프. 호나이에게 팔려갔죠. 그런 것처럼 일본의 그 거대한 기업들이 특히 그 저기 뭡니까 반도체를 주름 잡던 기업들 중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는 사실 도시바밖에 없고 도시바조차 지분을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한테 지금 팔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느냐 하면 그 기업들이 못났다 이렇게 단정짓기 어려운 디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의 급감 소비의 급감은 기업의 실적을 악화시키고 기업의 실적 악화는 다시 투자를 감소시키고 고용을 줄여서 다시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아주 악순환에는 확 빠지게 하네요. 그걸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그게 지금 일본에서 진행되다 보니 아베노믹스 덕분에 돈은 왕창 풀었죠. 거기다가 일본중앙은행은 주식도 사요. 참 들으셨죠. 채권만이 아니라 ETF를 사요. 주식 ETF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아베노믹스 덕분에 닉게이지 수가 2만 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아베 취임 전에 7천에 있었거든요. 3배 올랐어요. 집값도 지금 동경지역 집값 같은 게 막 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런 인플레이션 자산 가격이 올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임금이 아베 집권 이후에 단 한 푼도 안 오릅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아. 지금도 우리 어디 여행 가보시면 요새는 일본 여행 안 가지만 예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저는 20년 전에 일본에 자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업무상도 있었고 또 지인들도 있어서 자주 놀러 왔는데 그때 참 기억나는 게 그 택시 요금이 660엔 어우 더럽게 비싸다 이러면서 택시 요금 기본 요금하고 똑같은 가격에 일본 라면을 먹으면서 우리는 라면 그때 이제 음식집에서 1,500원 2,000원에 먹는데 1대 1,000원 1대 10 환율을 적용해서 본다면 660엔이면 우리 돈은 한 7천 원돈 되잖아요. 되게 비싸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출장 때문에 작년에 한번 이렇게 갔는데 똑같아요. 20년 전이나 지금 라면 값이 똑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느끼시죠? 그러니까 가격이 안 떨어진 것만 해도 이거는 그래도 잘 되는 산업인 거고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임금도 못 오르고 사람 취직도 안 되고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품어서 어떻게든 자산 시장은 좀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데 경제에는 아직도 인플레가 왔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 디플레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 2. 3.